검찰이 필로폰을 투약한 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. 24살 A 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탐방동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 0.5g을 투약한 상태로 여자친구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. 검찰은 범행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등 살인 의도가 명확한 것으로 볼 때 마약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 주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